예배 자세가 불량하다며 6시간 동안 신도를 때려 숨지게 한 사이비 교주가 붙잡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시신을 앞매장했습니다. 교주가 시킨 겁니다. 이신철 기자입니다. 경찰이 야산에서 구덩이를 파헤칩니다.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사람은 57살 김모 씨. 지난 4월 사이비 교주 40살 박모 씨가 6시간 넘게 때려 숨졌습니다. 교주와 신도들은 피해자가 숨지자 이곳 경북 봉화의 한야선으로 시신을 가져와 유기했습니다. 교주 박 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영주의 한 원룸에 종교시설을 차렸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신도들에게 하루 22시간 가까이 기도를 강요했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귀신에 씌어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며 마구 때렸습니다. 시신을 옮긴 신도 가운데에는 피해자의 신동생 두 명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뜯어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시신을 유기하고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피해자가 살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경찰은 사이비 교주 박 씨를 구속하고 김 씨의 동생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